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고령 친화 우수식품을 들고 왔는데요. 고생하신 저희 할아버지를 위해서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얍! 고령 친화 그게 뭡니까? 고령 친화 우수식품이라는 건데 전국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섭취하기 편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S마크를 딱 도장에 쾅 찍은 그런 음식들입니다. 도장을 빨리 먹어보자. 오 맛있겠다. 진짜 부드럽다. 간도 딱 됐고 그냥 뼈를 씹어도 되는 거야. 고소하다. 진짜 부드럽다. 응 진짜. 응 진짜 고소하다. 그래 놀라? 한 번 놀라봐. 음 맛있다. 음 고소해. 고령 친화 우수식품 떨어지면 10년 딸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정기 구매해드릴게요. 여보세요. 여기 다 떨어졌어요. 여기 앞에 있잖아. 좋겠네. 여러분 가정의 날 선물로 추천해요. 따봉.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 espera памят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